5 와 소산모사 그저 하여튼 뼈석구금 안 나오고 선택받은 자 이런거 났으면 그럴 첨탑이 아니지 어림높다 첨탑의 건강식 미친 고구마우 아보카도를 한번 드셔보세요 와 정말 맛있겠네요 형 내가 방금 디펙트로 미라손주가 창공 눈피 들고 진사람 봤음 내가 한마디 하려다 참았거든 나 잘했지? 뭐? 뭐? 랜이라고? 티붕아 전등 킹쓸 갓 머니 엘리트 두 마리 잡을 수 있는 체력은 아닌 것 같음 세모 항성분이 부족해서 그러고 세모 상 랜다 제거는 섬로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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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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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군갈 딥 솔직히 괄호 쉬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면 너무 세서 봉인하고 있는게 학계의 점심 학계의 점심 자는게 낫겠지 메모리 디펙트 팀 포션 왜 안먹은 포션 먹을 걸 그랬나? 고맙습니다 와우 퓁퓁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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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드래기 이벤트 이벤트는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탱사? 탱사 좀 이상한데 상왕 특별 발판 미지 발판이죠 또아리 또아리 아니라 또 채워야 되나? 또아리 해야 되지 않음? 4마리 칸 잘못 썼다 장사꾼들 몰려들어서 할인상품 늘어놓는거 보면 행사가 맞는것 같네요 고마워요 한글벤 또아리 또아리 미렌트 호라이즌이 번역해서 사건의 지평선임이 사건인 수고 사건 사건 괜찮네 디펙트가 창방에 맨날 죽는 이유는 창의적인 인공지능이라서입니다 슈키야토우 그건 맞지 배 또하리? 아 이거는 빙하 해야겠지 아 아베알이 대장 쓰고싶다 에코 에코 아 아 아 벨 벨 벨 벨 벨 히힛 메알이나 먹어라 베개 컵 피는 없네 그래도 디펙트님 자수해요 도둑 좀 잡아 뭐 빨라든가 말든가 이제 뭐해야됨 그래서 어 음 파밍 카드 파밍 넣어야 되나 미즈인 뭘로 야 죽이지마라 긁어내기 긁어내기 긁어내기도 괜찮긴 할텐데 히힛 융합 할만한 듯 너네 거랑 로마는 듯 아 킹구성이었으면 무조건 킹구성인데 아쉽네요 정말 아쉽다 눈물 없나 깝이야 깝슝 땅정 홀로 홀로롤롤롤롤롤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개중에 두개면은 대충 50퍼 느낌은 느낌은 나네 2막이 25퍼 3막이 50퍼 승천기준 조고독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3 2 3 2 3 3 2 3 2 3 4 3 4 5 5 5 5 6 5 5 5 5 5 7 7 7 8 9 10 10 7 10 9 10 9 11 10 11 11 12 17 12 12 13 12 13 메아리 어디간? 자시만 세력쓰레기되나? 아니 메아리가 3갠데 메아리가 2스택이야 버즈같은게 나만은 없어 메아리 못쓰면 밸류 딸리지 않아 빙하 안잡힌 턴에 연타 들어오면은 많이 아플듯 죽이고 자수하고 까마귀 죽이는 미친 로봇 전타 딜 너무 약하네 아 드로가 이게 뭐야 근데 이렇게 될만했지 빙하 안잡히면 못막는거였지 그건 엑트포도 마찬가지 아니냐 모아버렸다 고철처리장에 도족 아 메아리 좀 줘 개같은거 킹받네 일찍 닥지 마세요 내 천재산인데 사이코들아 이 사이코패스들아 아 밀집 또 깎였어 너무 즐겁다 놀이 아멘 아 음 아 아 ным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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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손해보는 캐릭터 기분 나쁘게 디펙터 디펙터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름이 결함. 일단 이거만 할 수 있다. 아직 살수 있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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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잠깐만. 방오도가 없네. 방오도가 없네. 방오도가 있네. 구 딜만 넣으면 된다. 구 딜만 넣으면 된다. 구 딜만 넣으면 된다. 구 딜만 넣으면 된다. LYM состояни. 2100000 뇌신. 뇌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